7. 시야의 사각지대를 주의하세요 차를 운전할 때 분비는 고속도로 등 한산한 거리 등 간에 사각지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사각지대 중 하나는 운전자의 오른쪽 뒤에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로는 차량 뒤 모서리 너머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 오른편에 있는 차를 놓치기 쉽죠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꿀 때 다른 차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오른쪽 어깨 너머로 한두 번 더 살펴보면서 조심하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이드 미러를 고정하게 되면서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차가 거울로 절대 보이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무슨 뜻이냐고요? 미러를 특정 각도로 조정하면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에 보이는 것이 서로 겹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양쪽을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전에 항상 둘 중 한 거울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사라져라! 사각지대! 이 방법은 주행 중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차선을 바꾸기 전에 한 번 더 어깨 너머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습관입니다 신중한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나요? 클래식 록? 팟캐스트? 만약 운전할 때 테크노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면 다른 음악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테크노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면 난폭 운전자가 됩니다 아니요 춤추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서가 아닙니다 워렌 브로스키 교수가 수행한 연구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사람들을 더 무모한 운전자로 만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8명의 운전자들 중 큰 볼륨으로 분당 최고 120비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음 운전 여행에서는 모차르트의 명곡을 들으시는 게 어떠세요?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 중에 빠른 속도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볼륨을 너무 크게 올리지 마세요 앞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하세요 5. 밤에는 백미러를 조절하세요 백미러에 야간 모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저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기능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밤에 운전할 때는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밤에 뒤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차량 백미러에 야간 모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미러 아래의 작은 탭을 뒤로 젖히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다음날 운전할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바꾸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비상 브레이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비상 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평상시에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상 브레이크는 주차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이 브레이크와 연결된 강철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쓸 수 있어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파른 언덕에서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3. 자동차 경적 예절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의바른 운전자라도 도로의 다른 운전자가 여러분을 향해 경적을 울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을 수도 있고요 왜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안 켜는 거야? 어쨌든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든 아니면 무모하게 운전하든 간에 도로에서의 돌발 상황은 몇 초 이상 경적을 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경적을 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을 자동차 경적 예절이라고 합니다 짧은 경적 소리 이 방식은 상대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상대가 여러분의 차선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봐요 여기 나 있어요 라는 선의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긴 경적 소리 이 방식은 당장 위험에 처해 있어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끌어야 할 때 사용하세요 이를테면 상대가 크게 방향을 틀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방향으로 오는 걸 못 봤거나 하는 상황에서요 이 경적 신호는 정말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이 거슬리는 소리는 주변 다른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이 심해서 답답할 때처럼요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모두 마법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쾌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2. 거의 비어있는 가스 탱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졌어요 아니, 연료가 거의 떨어졌어요 주유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빈 탱크로 운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고 탱크가 거의 비었다면 주행 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몇 분이라도 말이죠 창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세게 밟거나 가속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차를 주유소로 밀고 가는 것을 도와줄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사실 미리미리 연료 탱크를 채워두는 게 제일입니다 1. 자동차를 제어하세요 도로에서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침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명확한 사고와 빠른 행동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팁입니다 자동 변속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차가 도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더라도 절대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마세요 잘못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퀴를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마찰력이 생기거나 적어도 차를 멈출 만큼 충분히 옆으로 비켜갈 수 있게 됩니다 수동 변속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마세요 자동차가 후륜 구동일 경우 속도를 줄이고 자동 변속 차량의 경우처럼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리세요 전륜 구동일 경우 속도를 높이세요 마찰력이 생겨서 도로 이탈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퀴를 원래의 전방 위치로 돌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탈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상황처럼 운전할 때는 상식을 이용하세요 비록 존재하는 모든 요령과 팁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현명한 사고는 안전운전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운전 팁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Vote 어떻게izada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